할아버지와 도깨비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밭을 일구고 뗄나무를 내다 팔아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산 아래까지 반나절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외로웠어요. 가까이 지낼 만한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프로 새끼를 꼬고 있는데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내 집까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인가?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더니 다투고 집을 나왔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골은 너무너무 심심해 껑충하게 큰 그림자가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나도 적적하던 잠인데 잘 왔소. 그래요? 그럼 저하고 말씀 좀 나누실까요? 목소리를 들으니 박서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부드러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럽시다. 잠시 안으로 드시지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낯선 사나이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나이를 바라보았어요. 키가 무척 크고 덩치가 좋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김 영감이라고 하오. 저는 산속에 사는 도깨비라고 합니다. 예? 도깨비?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도깨비가 어디 함부로 사람을 해칩니까? 한번 사귀어 보면 우리처럼 재미있고 유쾌한 친구도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요. 도깨비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도깨비이지만 사람을 괴롭힐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혔어요. 영감님, 이런 첩첩 산중에서 혼자 사시니 몹시 심심하시죠? 심심하긴 심심하죠. 하지만 당신 같은 양반이 가끔 찾아준다면 심심한 줄 모르고 지낼 것 같소.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대답이 만족스러운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이따금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지요. 좋은 말벗으로 지내봅시다. 도깨비는 털복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손을 맞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도깨비와 할아버지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가끔 오두막집을 찾아왔습니다.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심심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도깨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냇가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물가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물에 비친 얼굴은 자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도깨비 얼굴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내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가다니. 할아버지는 문득 어린 시절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도깨비와 사귀면 오래지 않아 도깨비처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큰일 났네. 나도 머지않아 도깨비가 되겠는걸.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은 생을 도깨비가 되어 살다니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도깨비를 만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한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궁리했습니다. 도깨비를 쫓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됐어. 도깨비 녀석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날 밤 오두막집으로 도깨비가 놀러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그동안 지낸 얘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며칠 전에 말이오.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이 놀러와. 내게 더문이 없는 소리를 하지 않겠소? 글쎄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나?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오. 천하의 도깨비에게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니. 엉뚱한 소리 말라고 내가 야단을 쳤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깨비는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말 맞지요? 할아버지가 다그치듯 묻자 도깨비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뭔데? 할아버지는 다가 앉았습니다. 도깨비가 대답했어요. 돼지피, 돼지피는 아주 질색이야. 도깨비는 피를 보기라도 한 듯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도깨비도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나는 말이오. 할아버지는 대답할 말이 궁해. 눈만 끈뻑끈뻑 하다가 나는 세상에서 돈이 가장 무섭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참 별일 다 있네.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니 대부분 돈을 좋아하던데. 난 돈이 무서워 이 깊은 산속에 숨어 산다오. 할아버지의 말에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돼지를 기르는 박서방을 만나 돼지피 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박서방이 물었어요. 영감님, 돼지피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빙글에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할아버지는 오두막집 앞을 지나는 산길에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동의를 놓았어요. 밤이 이슥해지자 도깨비가 놀러 왔습니다. 도깨비는 길에 뿌려진 돼지피를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돼지피를 피해 급히 오두막집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감님, 도깨비는 몸서리치며 방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방문 앞에는 동의가 놓여 있었어요. 도깨비는 동의에 걸려 나뒹굴었습니다. 동의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피가 엎질러져 도깨비는 피를 흠뻑 뒤집어섰습니다. 도깨비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피투성이 몸으로 벌떡 일어나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이미 달아나고 없었어요. 도깨비 친구 미안하네. 이튿날 밤 할아버지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구지? 도깨비가 다시 올 리는 없고.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도깨비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영감님도 혼 좀 나시오.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고서 어깨에 짊어진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했지. 에라, 돈벼락이나 맞아라. 도깨비는 자루에 담긴 것을 방 안에 쏟아 부었습니다. 돈이 방 안에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는 돈더미에 파묻혀 겨우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꼴 좋다. 평생 무서운 돈하고 함께 살아라. 도깨비는 뾰루통한 얼굴로 한마디 내뱉고는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내다보며 힘없이 중얼거렸답니다. 도깨비와의 흥정 옛날에 어느 마을에 마목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마목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어요. 날마다 강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물고기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고 싶어. 하지만 강물이 깊고 물살이 새서 물에 들어가기 겁나. 마목은 강에서 고기를 잡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물보다는 낚시대를 써서 고기를 잡았지요. 어느 날 마목은 강가로 나가 낚시질을 했습니다. 한나절을 앉아 있었지만 겨우 붕어 몇 마리를 낚았을 뿐이었어요. 큰 잉어를 잡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걸리네. 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마목은 낚시대를 챙겨들고 강가를 떠났습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했어요. 마목은 고개를 넘다가 길에서 이상한 돌을 주었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데 파란 빛이 났습니다. 희한한 돌이네. 집에 가져가야겠다. 마목은 돌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책을 읽으니 밤이 되었어요. 마목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마목은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왜 이리 시끄럽지? 어디 불이라도 났나? 마목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니고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지? 마목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깥이 이처럼 시끌벅적한데 집안 사람 가운데 내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지?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걸까? 마목은 궁금함을 참다 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무슨 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지요?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깊은 산에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예? 도깨비들이라고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집안 식구들에게 들리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목 대장군님께 볼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과거 시험도 보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대장군이라뇨? 저희 도깨비들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압니다.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대장군이 되어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실 분입니다. 저희가 대장군님을 찾아온 것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길에서 주으신 파란 돌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대장군님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파란 돌은 왜 돌려달라는 거죠? 네, 파란 돌은 우리 대장입니다. 어쩌다가 돌로 변해버렸는데 우리가 가져가 신통력을 부려 도깨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십시오. 마목은 도깨비들의 정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도깨비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소. 돌로 물길을 막아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러지요. 한 시간 뒤에 강가로 나와보세요. 말을 마친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목은 한 시간 뒤에 강가로 나갔어요. 그 사이에 도깨비들은 벌써 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을 쌓아 물길을 막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을 어장에 몰아넣어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께 물고기 요리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 마목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고마웠어요. 마목은 도깨비들에게 파란 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장을 만드느라 수고 많았어요. 내가 메밀목을 쏘아다 줄 테니 오늘 저녁 때 어장에 모이도록 해요. 도깨비들은 메밀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깨비들은 강 어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마목이 메밀목을 수어 소째 들고 오자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도깨비 가운데는 조금 늦게 와서 메밀목을 맛보지 못한 도깨비도 있었어요. 이 도깨비는 잔뜩 심술이 나서 자기가 쌓은 돌을 빼내버렸어요. 그러나 워낙 큰 어장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데는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와 흥정을 벌인 소년 마목은 뒷날 도깨비들이 말한 대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고 대장군이 되어 전라도 병마절도사의 자리에 올랐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엄마는 매일같이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해야만 새 식구가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집을 나서면서 오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없는 동안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어야 한다. 누가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함부로 열면 안 돼? 오누이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와서 엄마라고 하면 손을 만져본 다음에 엄마 손이 맞으면 열어줘야 해? 엄마가 또 한 번 단단히 일렀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저희 걱정 마시고 어서 다녀오세요. 이따가 맛있는 떡 많이 가지고 올게. 엄마는 오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누이는 집을 나서는 엄마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는 오누이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그날 엄마는 고개를 열 개나 넘어 어느 부잣집으로 품을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부잣집은 잔치 준비로 떠들썩 거렸습니다. 엄마는 그 중 떡방아 찢는 일을 맡았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떡방아를 찢었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열심히 떡방아를 찢으면서도 엄마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일이 끝나면 맛있는 떡을 얻어 오누이에게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절로 신바람이 났지요. 부지런히 일을 끝낸 엄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오누이에게 주려고 떡 아홉 개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이 떡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부잣집을 나온 엄마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지요. 떡을 받아들고 기뻐할 오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떡을 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엄마가 꼬불꼬불 첫째 번 고개를 막 넘을 때였습니다. 호랑이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나타나서는 엄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랑이는 험상구진 표정을 지으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보자기에 싼 것이 무엇이냐 이리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고 말테다 호랑이는 무섭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호랑이의 말에 엄마가 깜짝 놀라 떡을 하나 던져주었어요. 엄마는 아까보다 걸음을 서둘러 꼬불탕 꼬불탕 둘째 번 고개를 넘었습니다. 떡 하나를 받아 맛있게 먹은 호랑이가 다시 쫓아와 엄마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할 수 없이 다시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꼬불항 꼬불항 또 한 고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엄마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엄마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아홉 번째 고개를 넘어서면서 호랑이에게 마지막 남은 떡을 마저 주었습니다. 기운이 빠진 엄마가 열 째 번 고개를 넘어설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호랑이가 길을 막아섰어요. 그러나 엄마에게는 떡이 없었습니다. 오누이에게 주려고 처음에 떡 아홉 개를 보자기에 싸왔지요. 엄마가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에게 하나씩 주었으니 떡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진 떡이 없다. 네가 다 빼앗아 먹지 않았니? 그러자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며 무섭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떡을 안 내오면 할 수 없다. 너를 잡아먹는 수밖에. 엄마는 깜짝 놀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집에서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오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하지만 호랑이는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엄마를 윽박질렀지요. 결국 호랑이는 오누이의 엄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오누이의 엄마는 고개 하나를 남겨두고 안타깝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해친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입고 엄마의 머리수건을 둘러쓰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오누이마저 잡아먹으려는 속셈이었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는 문을 뚝뚝 두드리며 오누이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돌아왔다. 어서 문을 열어라.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어요. 오누이는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서 문을 열어라. 엄마가 돌아왔다. 그제야 오누이는 잠을 깼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또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오빠 엄마가 오셨나봐.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누구인지 확인부터 해야지. 오누이는 조심스럽게 문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귀를 종글 세우고서 오빠가 물었어요. 누구긴 얘들아 엄마가 돌아왔단다. 맛있는 떡을 많이 싸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다오. 호랑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오빠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문을 문을 열지 않고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오누이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문을 절대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뜨끔 호랑이예요. 그대로 물러설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얘야 너는 엄마 목소리도 잊었니? 엄마가 하루종일 일했더니 힘들어서 목이 쉰 거야. 호랑이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엄마라면 문틈으로 손을 밀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엄마 손이 왜 이래?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지 않아. 문 밖에 호랑이는 애가 탔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너희들은 엄마 손도 못 알아보니 얼른 가서 씻고 올 테니 다시 보렴. 오누이가 속지 않자 호랑이는 옹달샘으로 달려가 아빠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 뒤 곱고 하얀 밀가루를 발랐지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소가 넘어가 문을 열겠지.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다시 문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오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란다 어서 문 열어라. 이번에는 호랑이가 그럴 듯하게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오누이에게는 그 목소리가 꼭 엄마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오누이는 목소리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우리 엄마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자신있게 아빠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자 보렴 엄마 손 맞지? 문틈으로 들이민 호랑이의 앞발은 밀가루를 발라 보송보송 했습니다. 희고 만질만질한 게 엄마 손이지? 응 맞는 것 같아. 불쌍한 오누이는 그만 호랑이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오누이는 엄마가 왔는 줄 알고 기뻐서 걸어잠갔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방안에 성큼 들어서는 엄마를 보고 오누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옷은 엄마의 것이었지만 생김새가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방안으로 들어온 것은 엄마로 모습을 꾸민 호랑이였으니까요. 오누이는 겁에 질려 서로 손을 잡은 채 와들 와들 떨었습니다. 음흉한 웃음을 짓고서 호랑이는 온우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섰어요. 엄마가 맛있는 떡을 주마 그때 오빠가 재빨리 꾀를 냈습니다. 엄마 동생이 똥이 마려워 못참겠대요. 뭐 똥이 마렵다고 그럼 방에다 누워라. 안 돼요 방에다 똥을 넣으면 구린내가 나잖아요. 그러자 호랑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락했습니다. 그럼 뒷간에 가서 얼른 누구와 빨리 와야 한다? 네 제가 얼른 데리고 다녀올게요. 오빠는 누이의 손을 잡고 냉큼 일어섰습니다. 오누이는 손살같이 밖으로 나왔어요. 호랑이는 그 사이 부엌으로 들어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먹을 게 있는지 찾는 눈치였어요. 오누이는 호랑이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에 얼른 뒤뜰로 돌아가 숨을 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숨을 꽃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오누이의 눈에 커다란 감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감나무는 오물가 옆에 우뚝 서있었어요. 오누이는 우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내님을 다해 감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이곳이라면 우리를 잡으러 오지 못할 거야. 그때 오누이가 달아난 것을 알아차린 호랑이는 뒤뜰로 쫓아 나왔습니다. 냄새를 맡으며 호랑이가 이곳저곳을 뒤졌어요. 어디 숨었지? 그러다가 우물에 숨었나 하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좋아했지요. 낚시로 낚아낼까 아니면 조리로 건져낼까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그림자를 오누이로 착각한 겁니다.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누이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번쩍 들더니 위를 보았습니다. 이제 찾았군. 시퍼런 불길이 번쩍거리는 눈으로 호랑이가 쳐다보자 오누이는 움찔 몸을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내발로 힘껏 나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너희는 그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발바닥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꾀를 내어 얼른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말을 고지 듣고서 부엌으로 가서 발바닥에 참기름을 발랐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나무에 오르려 하자 쭈르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너희는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 우리는 발에 들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이번에도 그 말을 고지 듣고서 윤기가 나도록 들기름을 발바닥에 바르고 왔습니다. 역시나 쭈르륵 미끄러져 엉덩방아만 찌었지요. 호랑이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고 있던 노희가 오빠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어 자국을 내어 딛고 올라오면 될 텐데. 그런데 어쩌지요? 귀가 밝은 호랑이가 그만 이 말을 들었지 뭐예요? 그렇구나. 호랑이는 달려가서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오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노이는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러자 동아줄이 다시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억울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를 살리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조금 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정말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리고는 동아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동아줄이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 동아줄이었거든요.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던 호랑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떨어진 곳은 수수밭이었어요. 길쭉한 수수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는 수수에 엉덩이를 찔려 피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수밭이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는 거랍니다.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누이가 도착한 곳은 하늘나라 였습니다. 하느님이 착한 오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느님은 오누이를 하늘나라 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너희 오누이는 이제부터 여기서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하라. 그래서 오빠는 낮을 환하게 밝히는 해가 되고 누이는 어둑어둑한 밤을 비추는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누이는 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빠와 바꾸어 낮에 해가 되기로 했습니다. 누이는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지요. 낮에는 북적북적 사람이 많아 누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누이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게 눈부신 빛을 마구 비추었답니다. 오누이의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서 구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하늘에 머물며 해와 달이 잘 있는지 곁에서 늘 지켜본답니다. 양초를 먹은 사람들 옛날에 송산빠라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송산비는 서울 장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물건이 눈에 띈 겁니다. 주인장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오? 송산비는 차마 만져보지는 못하고 물건을 파는 주인장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양초라는 것입니다. 등잔불 호롱불처럼 저것만 켜놓으면 캄캄한 방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진답니다. 오히려 등잔불이나 호롱불보다 더 밝지요? 저것이 서양 등잔불이란 말이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송산비는 양초라는 것을 처음 본 터라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면 생색을 낼 수 있겠다 싶어 시골 마을로 돌아와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 자랑을 실컷 한 다음 양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송산비가 서울 구경을 갔다와 귀한 물건이라고 양초를 주는데 생겨먹은 게 요상하게 생긴 데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송산비가 그만 서울 자랑만 하다가 양초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말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송산비에게 양초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 반나절 양초를 들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하나씩 들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옥신각신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훈장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이라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을 테니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요. 옳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들고 마을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송산비에게서 받은 양초를 내밀며 이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인 겁니다.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훈장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훈장 생각에는 그 양초가 말린 물고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건 먼 바다에 사는 뱅어라는 물고기를 말린 거라오. 서울 사람들만 먹는 귀한 물고기 지요. 뱅어요? 참으로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네요. 훈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습니다. 한 번 하기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꼴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극기야 한 사람이 뱅어쿡 잔치를 하자고 제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훈장은 양초를 부인에게 주면서 국을 끓여 오라고 했습니다. 훈장 부인도 처음 보는 물건이라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양초를 넣어 끓인 국을 훈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훈장이나 마을 사람들 표정이 썩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 물에 양초 조각이 서너 개 떠 있고 희멀 기름이 둥둥 떠 있는데 도무지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물어보자 훈장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이라며 먹기를 계속해서 권했어요. 훈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꾸역꾸역 양초로 만든 국을 먹었습니다. 그때 서울 구경을 갔던 송선비가 양초를 가지고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송선비가 훈장에게 양초를 선물하려고 소매 안쪽에서 양초를 꺼내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송선비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잘 먹었네. 서울 사람들이나 먹는 귀한 뱅어를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호강을 하고 있네. 그려. 송선비는 마을 사람의 말이 금시 초문이었습니다. 양초를 준 기억은 있지만 물고기를 준 기억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송선비는 그제야 양초를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배너가 아닙니다. 그건 밤에 불을 켜는 양초라는 것입니다. 등잔 불처럼 어두운 방 안에 불을 밝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만 서울 구경 자랑만 늘어놓고 그걸 말하지 못했으니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송선비의 말을 듣고 훈장은 미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른척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낭패를 보게 했으니 미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배가 아프다며 방 안에서 일이 뒹굴고 절이 뒹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훈장도 속이 살살 아파왔는데 훈장 체면에 경박하게 뒹굴 수는 없었어요. 훈장은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세워보려고 방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참으로 미안하게 됐소. 그렇지만 우리 뱃속에 불이 났는데 이렇게 뒹굴고 만 있을 게 아니라 어서 불을 끌어 내까로 갑시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 훈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면서 아른체하고 낭패를 보게 한 것은 괘씸했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겨를이 아니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몸 안에 붙은 불을 꺼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토끼 꽁지 빠지듯 불이 났게 내까로 달려갔습니다. 그라고는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내까에 풍덩풍덩 뛰어들었지요. 오후부터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까지 누구도 내까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별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디나 다를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초저녁 밤에 냇물 위로 사람 머리만 둥둥 떠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도깨비들이 때로 그런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곤 나그네는 부랴부랴 담배통을 꺼내 담배를 꼭꼭 채워넣고는 불을 켰습니다. 도깨비들이 담배불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러자 냇가에 머리만 내놓고 있던 훈장과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또 한 번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뱃속에 있는 양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네. 저놈이 불을 붙일 수 없게 모두들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자고. 훈장을 비롯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물속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담배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정말이네. 나그네는 그제야 안심하고 자기 갈 길을 타박타박 걸어갔답니다. 저승의 곡간 옛날 옛날에 젊은 사토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별다른 탈 없이 고을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딱히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토의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사토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무릎까지 꿇고 는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승사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토의 영혼을 빼내 길을 나섰어요. 얼마 후 염라대왕 앞에 도착한 사토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사정을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사토를 내려다 보았어요. 듣고 보니 내 사정도 딱하구나. 내 이번 한 번만 너의 사정을 들어 살려줄 터이니 다시 다시 세상으로 나가 늙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동안 못다한 일들을 하도록 하라. 사토는 염라대왕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승사자와 함께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앞서가던 저승사자가 사또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살아서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인사 치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승까지 길 안내하는 삭스를 내어라. 사토는 저승사자의 느닷없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저승에 오는 바람에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습니다. 나중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자 저승사자가 찟찟 혀를 짜며 사또를 커다란 곶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곶간은 사람들이 이승에서 남에게 은덕을 베풀 때마다 그만큼의 재물이 쌓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내 몫의 곶간에서 재물을 꺼내 삭스를 내어라. 저승사자는 말을 마치고는 사또의 등을 곶간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사또는 저승사자가 시키는 대로 곶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사또의 곶간은 달랑 집 한 단 뿐이었습니다. 그 집단은 사토가 어렸을 적에 애 낳으려는 여인에게 깔개가 없는 것을 보고 급히 갖다 주었던 집단 이었어요. 사토는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승사자가 사토에게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이생에서 남을 돕는 일은 하지 않고 제 뱃속만 자렸구나. 그라고는 사토를 다른 곶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곶간은 내 고울에 사는 덕진이라는 여인의 곶간이니라. 그 여인은 세상에서 쌓은 덕이 많으니 곶간 역시 가득 차있을 것이다. 급한대로 덕진의 것을 빌려 쓰고 이생으로 가거든 갚도록 하거라. 사토는 이제 살았다 싶어 서둘러 덕진의 곶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의 말대로 덕진의 곶간에는 쌀가마와 돈이 그득 했어요. 이렇게나 많이 쌓여있더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사토는 마음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이승으로 돌아가는 일이 급했던 지라 덕진의 곶간에서 쌀 300섬을 빌려 저승사자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세상에 나가거든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삿도가 거듭 다짐을 하자 저승사자는 그제야 삿도를 이승으로 데려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삿도는 무사히 눈을 떴어요. 그러고는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삿도는 서둘러 광가로 나가 하인을 시켜 덕진이 사는 곳을 알아보라 명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강가 나루터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 주막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이 꾸려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마음 실착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삿도가 찾으려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 이었어요. 삿도는 가난한 선비로 변장하고 덕진이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삿도는 덕진의 얼굴을 보니 소문대로 덕이 있어 보이고 몸가짐도 가지런하다 생각했어요. 며칠 뒤 삿도는 또 덕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돈 열량을 빌렸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삿도는 달고지에 쌀 삼백섬을 싣고 덕진의 주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모 자네에게 빚진 열량하고 쌀 삼백섬이네. 그 말에 덕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열량은 빌려준 기억이 있으나 쌀 삼백섬은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덕진은 덕진은 사또가 가져온 쌀을 공손히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는 척 그냥 받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덕진이 한사코 받기를 거절하자 사또는 그제서야 저승에 갔던 일과 그곳에서 덕진의 곳간에 있는 쌀 삼백섬을 저승 사자에게 준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저 역시 사또님의 호의를 고맙게 받겠습니다. 대신에 그 삼백섬의 쌀로 강에 다리를 하나 놓아주십시오. 덕진이 말한 강은 다리가 없는 까닭에 배를 타고 건너야 했고 장마라도 들면 그나마 건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려면 여간 애를 먹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또는 또 한 번 덕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내 그대의 뜻대로 다리를 놓아주겠네. 사또는 덕진의 말대로 강에 튼튼하고 넓은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름을 덕진 다리라고 붙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덕진 다리 덕분에 쉽사리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덕진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덕진의 아름다운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새 옛날 옛날 어느 숲속에 꾀꼬리와 뻐꼬기 따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자기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싸우는 겁니다. 하루 이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싸우니 지겨울 법도 한데 누구 하나 양보하거나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꾀꼬리가 뻐꼬기와 따옥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싸우지만 말고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재판을 받아보자. 재판이라고? 누구한테 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자 따옥이가 나사면서 말했습니다. 황새가 지혜롭고 무슨 일이든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황새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어때? 황새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목소리가 좋은지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거야. 그래 좋아. 시간은 내일 모레가 좋겠어. 꾀꼬리와 뻐꼬기는 따옥이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누가 심판을 하든 자기 목소리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따옥이는 달랐습니다. 막상 황새에게 심판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꾀꼬리나 뻐꼬기보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서든 꾀꼬리와 뻐꼬기를 이겨야 하는데? 따옥이는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옳지 그 방법이라도 써야겠다. 다음 날 따옥이는 황새가 좋아하는 먹이들을 잡아 바가지에 가득 담아 황새를 찾아갔어요. 황새는 고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황새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황새는 따옥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탁이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려고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왔는지 확인을 해보아 하겠군. 황새는 모르는 척 시체미를 떼고 따옥이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따옥이는 바가지 가득 개구리 우렁이 지렁이를 가득 담아왔지 뭐예요. 황새는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보자 짐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황새는 따옥이의 정성이 흐뭇하여 물었어요. 그래 부탁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따옥이가 바가지를 내밀며 대답 했습니다. 먼저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황새님. 따옥이가 바가지에 가득 담긴 먹이를 내밀자 황새는 짐짓 점잔을 떨며 말 했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나 그래 성인은 고맙게 받아두지 그런데 뭘 부탁하러 왔다고 부탁이란 다름이 아니라 저와 꾀꼬리 뻐꾸기가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목소리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합에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이냐 내일 오후 저와 깨꼬리 버꾸기가 공정하신 황새님을 찾아와 목소리를 겨룰 때 제 목소리가 가장 좋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아니지만 너의 정성을 보아서 내 힘을 써볼 터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감사합니다. 황새님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합이 있는 날이 밝았어요. 꾀꼬리와 뻐꾸기 따옥이는 황새 집에 모였습니다. 황새님은 공정하고 지혜로우시니 저희들 중에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심판을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누구부터 목소리를 뽐내볼 테냐 황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꾀꼬리가 나섰습니다. 꾀꼬리는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황새의 얼굴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가벼우니 어디에도 쓸데가 없구나. 이번에는 뻐꾸기 차례 이었습니다. 뻐꾸기는 목청을 가다듬고 최대한 감정을 실어 뻐꾸 뻐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황새는 이번에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너무 슬프고 쓸쓸하구나. 뻐꾸기는 황새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따오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따오기는 굵고 우렁찬 목소리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따오기는 꾀꼬리처럼 옷곳을 굴러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도 아니었고 뻐꾸기처럼 감정이 담긴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누가 들어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황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우렁찬이 정군의 목소리구나. 대장부의 기상이 담긴 목소리야. 하고는 따오기의 편을 들어준 듯 아닌 듯 애매모호한 심판만 내렸답니다. 지금도 개꼬리와 뻐꾸기와 따오기는 황새의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싸우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후의 세계이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저승의 곳간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곳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승에서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을 간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우리들을 좀 더 바르게 살도록 해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승의 곳간 같은 이야기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이승에서 사는 동안 저승의 곳간을 열심히 채우며 살아가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